1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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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ע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 삶을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방암 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우리 삶을 끝까지 평안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빛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용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하시길 바라며 우리 다같이 박수치시면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진리를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잔뜩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이었을 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이였고 사랑이였고 실리였고 소망이였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내 사랑이다오 주님을 사랑한다오 내 일을 노란다오 내 일을 노랗으이였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거신 진정 나 내게 보라 우거신 진정 나 내게 보라 내게 보라 내가 너를 이기만이 생명의 길 이기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돋다오 죽을 사랑한가 너 내 자녀분의 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가 너 경제자네요 행복을 향하여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 부르나요 그분 부르나요 평가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거요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죽을 사랑한가 너 왠지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가 너 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우리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께서 우리를 믿기시길 원하며 다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것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나아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너가 여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여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벌레모단 인생에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아가리나 주님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여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내가 나아가리나 내가 나아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강호선은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강호선은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여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여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큰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 참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오지 주님께 갖게 될 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우리 삶을 주께서 이끌어주시길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많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단호점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길 원합니다 기쁘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고통하여 고통하여 이끌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리기 영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바라봐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해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기대하신단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지 않고 지켜보신단 하나님은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하나는 끝이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너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끝까지 붙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시는 분 이 세상 누구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신고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신고하는 분 왕야에서도 꽃궁축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모든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 받아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 받아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다 같이 묵상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